이따가 저녁에 여기 물 줘야, 여기도 물 줘야 돼. 예, 알겠습니다. 수도. 여기서. 여기. 이거 따갖고 이렇게 과일을 잘라. 다 큰 것만. 동그란 거. 큰 것만 뽑아. 놀랍게도 외국인 청년이었습니다. 우프라는 WWOOF, Worldwide Opportunity Organic Bar일까요? 그런 국제적 자원봉사 기구가 있어요, 단체라고 해야 하나. 주로 유기농가에 체류하면서 일손 도와주고 그리고 또 농가에서는 숙식을 서로 무상 교환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하나, 둘, 셋. 잘한다. 저랑 얘기하시면 돼요. 제 이름은 프리모입니다. 25살입니다. 의대생입니다.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어요? 우리 어머니 한국 사람인데요. 어렸을 때 한국말로 말씀하셨는데요. 그래서 조금 한국말 할 수 있어요. 한국에서 벌써 세 번째 농가 체험을 하고 있다는 스위스 청년 프리모. 한국말 할 수 있어요. 대비정환. 한글자막 by 한효정